주루님 오늘 꽃단장 하셨네요 원래 잘 안 입는 청자켓 있어가지고 그냥 입고 나왔어요 내가 핸드폰 라이브 방송을 안 해가지고 어리머리 까고 있어 우와 이야 개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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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이야 씨 인파봐 이게 잡은 거라고? 이게 없는 거라고? 야 빨리 가서 나 실크로인데 나 들여보내줘라고 해 지랄니언 아 나 티켓 그거 트위치에서 보내준 거 못 받았어 아니 미쳤나봐 괜찮은 편이야 우와 진짜 너무 많다 주루님 아세요? 네 저 맨날 영상 챙겨오고 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진 안 찍으세요? 사진 안 찍으세요? 하나 둘 셋 막 찍었어요 죄송합니다 이야 알아보는 사람 한 명 있다 한 명 야 너는 머리카락 세기 못 알아볼 수가 없긴 해 인정 치트키잖아 인정 인정 야 내가 인생 헛살진 않았네 나같은 관종은 이렇게 알아봐 주는 거 겁나 좋아하거든 이날에 살지 내가 어 네 안녕하세요 진짜 또 사진 찍을까? 사진 안 찍으세요? 찍으세요? 네 찍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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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오세요? 네 갑니다 우와 코스프레 나 코스프레 진짜 코스프레 이야 멋있다 이쁘다 손도 같이 흔들어주고 감사합니다 손도 같이 흔들어주고 감사합니다 비슷합니다 들어갑시다 이제 들어갑시다 이제 아 예예 안녕하세요 사진 안 좀 받으세요 아 예예 안녕하세요 사진 안 좀 받으세요 아 예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뭔가 게임 체험하는 게 있네 이렇게 뭔가 게임 체험하는 게 있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유 너무 어렵다 안녕하세요 요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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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무게 잘했다 단구석 페인이 내가 이 세계에서 는 토 있어 와 이야 괄호다 괄호 와~~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포트피미디어다. 1, 2, 3 없으시면 제가 아까도 제일 열심히 치워주신 분하님 수고하셨습니다. 야, 나. 학교 잘 학교. 리코짱 다이석이. 아, 고정캡처. 와, 춤 엄청 잘 춘다. 여기서도 사람이 더 준비해. 아, 매니저님. 아, 매니저님입니다. 우리의 매니저님. 아, 매니저님. 아, 허리 아파. 허리 안 아프세요? 저요? 저 엄청 아프죠. 여기 하루가 아침서부터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그니까. 와, 붕괴 붕괴. 사람 봐. 와. 와, 하다. 가사. 자, 지금 드릴 때 스네여신 리케 부술. 이스포아와 팬들. 니케 여러분, 여기 여러분, 여기 여러분의 만남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의 연봉, 피아나, 기생이 여러분들의 함께 만나고 있죠. 여러분 함께 시험으로 지금 함께 만남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험으로 지금 함께 만남고 있습니다. 원진. 원진입니다, 원진. 이외에 스네여신과 함께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상남자특 여장함 역시 여장은 남자만이 할 수 있는 복귀한 행동이지 이건 무슨 캐릭이지? 아 붕괴 캐릭인갑네 이야 표정 연기까지 어? 나 저 분홍머리 저분 에바 형이 그린 거 봤어 어? 사람들이 괜히 코스프레 하는 게 아니네 뭔가 멋있다 코스프레 하려고 살 빼고 몸매 만들고 괜히 그러는 게 아니구만 멋있네 이거 뭐 체험하려면 두 시간 반 기다려야 된다네요 안사요 오버워치도 만약에 오면 그렇겠죠? 두 시간 반 세 시간 기다리면 하겠죠 내년에 혹시 나오나요 오버워치? 모르죠 아 표정이 안나 아니 오버워치가 없는 게 말이 안돼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잘 먹었어요 사진 한 번 찍을래요? 아유 저 됐어요 아 예예 사진 한 번 찍을래요 사진 찍을래요? 저 저랑 사진 한 번 찍을래요 아 예예 저 진짜 팬이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보이보이보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상처받을 뻔했다 사진 찍을래 하니까 아니요 저 사진 별로 안좋아해요 하하하하하 내일 봅시다 우리 매니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안녕 안녕 으 으 으 으 으 으